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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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녕들 하십니까 하하하 갑작스런 브이앱에 많이들 놀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제가 오늘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. 뭐 오늘 3월 8일 나의 입대 날입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자 왜 이래 바로바로 방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솔로 앨범이 나옵니다 저 데뷔에요 여러분 그 그 앨범을 왜 또 이렇게 빨리 내느냐 그것이 예 그 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뭐라고? 예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모를요 없어요? 예 예 예 예 예 예 제가 오늘이 1월 17일 1월 17일 군악대로 육군에 입대합니다 1월 17일 아 나도 뜸 들이는 거 싫어 나 뜸 안 들을래 아 미쳐버리겠어 네 어 제가요 어 3월 28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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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아 육군 육군 현영 육군입니다 카투사 에 붙었습니다 I'm going to 카투사 which is Korean augmentation truth to the to the United States Army 그 카투사에 붙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올 거 같아요 전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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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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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지 않으니까 먹으면 맞아요 봄이 찾아오는 날에 해군으로 잇따라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? 다 말라? 하하하하 이거를 의도하려고 해도 이렇게 가려고 해도 못 가겠다 육군 카투사 네 해물 그냥 진짜 우리 다 이제 휴가를 맞추던 아니면 제대하고 다 같이 제대하고 나서 다 같이 군복 입고 사진 찍으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하하하 아 약간 행날 스케줄 가는 거 같다고 그렇지 맞지 사실 나도 오늘 아침에 매니저 형이 차 데리러 와주면서 제가 얘기했지 어? 이 장면이 약간 익숙한데 지금 우리 오늘 촬영장 어디죠? 라면서 드릴 쳤거든 또 잘 봐주는 형이라 생각해보면 활동 때 별걸 다 했네 어? 반삭도 하고 그때 놀랬겠다 그래 지금은 익숙하잖아 좀 약간 이미 보던 거 어 머리는 별로 안 놀랍지 근데 머리 잘랐는데 되게 편하더라고 편하긴 되게 그 습관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 뭐 이렇게 머리 내려오니까 뭔가 이렇게 드는 게 있었는데 없어 그리고 아니면 이 모자 쓸 때도 머리 이렇게 넘기고 쓰는 게 있는데 없어 지금 만약에 이 모자를 벗은 모습을 그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지금 계시다 그러면 한 30초 후에 들어오세요 5 4 3 2 1 3 4 3 2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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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여보세요 아 맞다 음성이 아니구나 음성만 되는구나 아 그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아 이게 영상 키라다가 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영상 못 키겠더라고 아 미안해 이게 내가 지금 빠박이 해버려가지고 지금 머리에서 각질이 떨어져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안되겠어 아 JYP의 자부심 믿고 듣는 밴드 데일식스 원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회사 분들이 해주셨어요 뭘 아 또 정말 저 뒤에 또 있거든요 뒤에 이게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하지마요 이제 아 아니 그럼 계속 와 뭐 워낙 바쁘시겠지만 그 사이에 조금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채워보고자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왜 아 와 성진이 형한테 금방 오긴 한다 금방 와나 우리한테는 금방이지만 형한테는 금방이 아니었겠지 네 네 안해진 사람은 아 그리고 와이데이 우리 와이데이 분들 이제 성진이 형도 얼마 낫지 않았고 하니까 금방 금방 금방이에요 진짜 금방이에요 뭐? 아 아 아 아 제 데일이 9월 7일이라고? 우리 데뷔일이라고? 아하 아하 그래 어 근데 뭐 나름 의미가 있긴 있네 어이 나쁘지 않구만 뭐야 이거 뭐야 또 아 또 또 약간 작박합니다 아 또 뭐야 아 또 연예인이라고 또 데이식스라고 또 아 또 이런 거 또 맞춰주는 거야 어떡하지 어? 아 진짜 피곤하네 세상에 왜 왜 이렇게 우리 위주로 돌아갈까 이러면서 아 아니 그 지원하는 건 아냐 이날 입양통지가 나왔는데 예 뭐 운 좋게 이렇게 됐네 또 쉽지 않네 이야 하여간 우리는 뭐 희한해 타이밍 좋고 아주 재밌어 바라만장하다 아주 아 아 아 아 계속 이러고 있어요 뭐 바탕도 다를 거 없어요 네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언제나 할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아 형들 다 제대하고 동원들 제대하고 저 제대하고 우리 마이데이가 제일 걱정하는 그 군대에 대한 걱정은 사라질 테니까 우리가 계절이 흘러서 돌아와서 서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습니다 우리의 이 앞날이 너무 기대가 너무 기대가 너무 기대가 정말 뒤돌아 오면 더는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잘 갔다 올게요 뭐 다음에 보는 날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 각자 하고싶으면 하고 있으면 알아서 저희가 찾아갈게요 빠이빠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도쿄 결승 뿅 도쿄 결승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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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